안녕하세요 변두리꾹TV입니다. 요즘 높은 승률을 자랑하는 저희 변조꺼풀 하지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. 경기시간만 22분 듀스에 듀스를 거듭하며 승부는 예측할 수 없는 시경에 이르렀는데요 변조꺼풀을 위협하는 상대편 동호인분들의 어마무시한 실력 즐감하세요 구독! 사용하지 않듯합니다. 미쳐라. 따뜻한 공연 아멘 승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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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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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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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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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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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